안녕하세요 트럭특치차 정우솔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차량은 현대 프라고 16톤 살수차입니다 이번에 센탱크를 새로 올려 구조변경을 마친 차량이고 앞은 고압 뒤는 자연 살수입니다 양수기 새 걸로 장착되어 있고 각 라인까지 서스로 되어 있어 차후 노꼭정 없이 사용 가능한 살수차입니다 뒤는 자연 살수, 고압 살수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 한국 오택이라는 특장업체에서 제작을 한 살수차입니다 2011년식이고 오토미션의 살수기능 후방카메라 실주행거리는 99,000km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전첨을 제작한 방문을 해냈습니다 저는 타고, 시켜서 반대는 경제하고 있습니다 전첨을 정하는 방문을 해냈습니다